대리점을 먹어버리자. 지난주 극단적인 선택을 한 40대 택배대리점 소장이 운영하던 이 대리점 노조원들이 본인들끼리만 참가한 단체 채팅방에서 이런 말을 주고받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. 충격적입니다. 자 노조원들이 대리점을 먹어버리자라고 했던 말. 결국에는 운영권. 지금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이 40대 대리점주의 운영권을 본인들이 뺏겠다. 이런 말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충격적입니다. 사실 저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가 언론에 공개되고 난 다음에 사실 저기에 있는 저기 내용들은 다 뺏는 거예요. 문제가 되는 내용은 다 빼고 정말 그 노동자들이 우리가 이해하고 듣기에 편한 이야기만 나왔는데. 거른 내용인데. 굉장히 거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사실 힘내서 먹어봅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과연 저게 노조원들이 해야 될 일인지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저게 카카오 메시지에 나왔다는데요. 저게 사실이라면 사실 노조와 그 다음에 점주는 상호 협력하고 협조해서 같이 상생하는 건데 한쪽 대리점을 먹어보자는 것은 좀 부적절한 대화였다고 생각합니다. 사실 지금 고인도요. 원래는 배송기사를 하다가 제안을 받고 대리점을 차린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. 그래서인지 노조원들의 이런 요구가 사실이라면요. 더욱더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. 전국 택배노조 측은 강하게 지금 반박하고 있습니다. 지난주에 노조원들이 저가의 무거운 짐들은 배달하지 않고 쌓아두는 바람에 고인과 가족들이 대신 배송에 나섰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기도 했는데. 이 외에도요. 새로운 또 다른 괴롭힘 정황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. 물품 배달을 안 한 뒤에 고객들의 항의 전화를 바로 고인이 받도록 했다는 건데요. 당일 배송이 안 돼서 상한 신성식품은 대리점이나 본사가 물어줘야 하는데 이런 약점을 이용해서 고인을 괴롭혔던 겁니다.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참 기가 막힐 노릇인데요. 이런 사정이 모든 곳에서 벌어지는 건 물론 아니겠지만 배송이 느릴 경우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재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이 노조원들이 악용한 것이죠. 만약에 저게 사실이라면 정말 저는 모르겠습니다. 아까 우리 장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좀 상생의 영역은 전혀 아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. 저만 하더라도 택배가 안 오면 당연히 전화하죠. 그리고 화내죠. 왜 안 오느냐고. 그렇게 했을 때 그 택배를 하시는 분이 대리점 점주의 전화번호를 가르쳐줬다는 걸 여기로 항의하시라고.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당연히 그쪽 입장에서는 그 대리점주에게 당연히 항의를 했을 것이고. 뿐만 아니라 신선식품은 그날 배송되어야 돼요. 제가 딱 받더라도 다음날 배송 오면 그거 음식 못 먹잖아요. 그런데 대리점주의 입장에서는 신선식품이 배달이 안 되다 보니까 신선식품 안에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도 모르니. 그 대리점주의 입장에서는 정말 피가 마르고 가슴이 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어린 새 자녀까지 놔두고 40대 가장의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 심신의 괴로움이 정말 어마어마했던 것 같습니다. 지난 6월 이 씨가 택배 운송 중에 쓰러지자 벌받아야 한다. 나이롱 환자 아니냐라는 이 노조원들의 조롱은 물론이고요. 심지어 한 노조원은 이 점주 이 씨를 죽이겠다는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. 자 이런 대화 내용들 모두 다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이 가능한 수준이 아닌가요? 어떻습니까? 사실 그 노조원들 방에서 당사자 그러니까 모욕과 조롱의 대상이 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모욕죄로 처벌하기는 조금 어려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데 있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이고요.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노조 측이 본인들의 행동에 정당성이 없다는 점을 또 보여주는 근거가 아닐까 이런 생각 듭니다. 알겠습니다. 자 저희가 준비한 Q&A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. 두 분과 인사드리겠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